어서폰 잉글리스 쥬디쌤입니다. NIV 영어성경통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창세기 chapter 7 day 1 Genesis chapter 7 verses 1 through 4 창세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의미 알기 전에 영어 문장 읽기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가 보시고요. 할 수 있다면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세요. The Lord then said to Noah, Go into the ark, you and your whole family, because I have found you righteous in this generation. Take with you seven pairs of every kind of clean animal, a male and its mate, and one pair of every kind of clean animal, a male and its mate, and also seven pairs of every kind of bird, made and female, to keep their various kinds of life throughout the earth. Seven days from now, I will send rain on the earth for 40 days and 40 nights, and I will wipe from the face of the earth every living creature I have made. 의미 알아봐야죠. 의미하는 첫 단체는 어휘함기, 저축될 수 있게 문장에 적용해야만 한다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아,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쭉 살펴보고, 설명을 들어야만, 직독직해 설명 듣는 것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잠깐 멈추고 확인해보세요. 한 절 한 절 끊어입기,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One, The Lord then said to Noah, then, 그리고 나서 그 정도 보면 돼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say 다음에는 누구누구에게 그러면 two가 등장을 해요.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나오죠. said to Noah,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Go into the ark.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You and your whole family. 누가 누가 들어가냐면요. 일단은 명령을 한 거예요. Go, 가라. 근데 누가 가느냐면요. You and your whole family. 너와 너의 모든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라. Because I have found your righteous. Found라고 하는 단어가 오면요. A가 오고 B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B자리예요.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긴 형용사가. 그래서요. A가 B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다. 알다. 이런 뜻이 돼요. A가 상태가 B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만약 형용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A가 B라고 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다 또는 발견하다. 이런 뜻. 근데 여기 보면요. have a pp가 왔죠. have a pp 또는 has를 쓸 수 있죠. have a pp라고 오면 현재 완료라고 하는 문장으로 현재 완료냐 이런 문장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유효한 상태다. 영향을 미친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오래간만에 그려볼게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요. 내가 요거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호와가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데 이미 이전에 알았고 지금도 너는 의로운 상태다. 바로 올바른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나는 너가 의롭다는 것을 알았어. In this generation. 어디에서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이 세대가 아주 악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의롭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의미로 have found를 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게 현재 완료가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지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순서대로 해석하면 별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여기 부분 있죠. You and your whole family. 이거는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그래서 부가 설명해 주는 것 정도. 이 정도로만 보면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The Lord danced to Noah. 그때 여왁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Go into the ark.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You and your whole family. 너와 너희 가족 모두. Because I have found you righteous. 나는 너가 의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In this generation. 이 세대 가운데에서. 방금 전화할 때 제가 big course를 해결을 안 했네요.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방주로 들여보내는 거야.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2절. Take with you. 이렇게 하면요. 너와 함께 데리고 가라. 너랑 같이 가라. 그런 뜻이죠. 같이 가. 너는 ~~를 함께 데리고 가. 너와 함께 누구를 데려갈 거냐면요. Take 데려가다요. 너와 함께 누구를 데려가냐면 seven pairs of every kind of clean animal. 여기까지 끊어야 사실은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이거 순서대로 보세요. 일곱 상. 근데 뭐의 일곱 상이냐면요. 모든 종류 중에서 일곱 상. 그리고 그 종류는 뭐냐면 clean animal. 깨끗한 동물. 깨끗한 동물 모든 종류 중에서 일곱 상을. 이런 뜻이 돼요. 이 전체를 그래서 그냥 쭉 연결해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자면 깨끗한 동물 중에서 모든 종류 중에서 일곱 상을. 깨끗한 동물 모든 종류 중에서 일곱 상. 모든 종류의 깨끗한 동물 중에서 일곱 상.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뭘 데리고 가라고요? 깨끗한 동물 중에서 모든 종류의 깨끗한 동물 중에서 일곱 상을 데려가고 a maid and it's mate. 요거는요. 삽입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줘요. 수컷과 it's mate. 그것의 짝. 결국은 얘를 두 개를 합치면 무슨 얘기예요? 암수를. 암수를 일곱 상씩 데려가라. 이 뜻이에요. 암수 일곱 상씩 데려가라. and one pair of every kind of a green animal. 이제 요걸 알겠죠. 모든 종류의 깨끗하지 않은 동물 중에서 한 쌍. 깨끗한 것은 일곱 상. 깨끗하지 않은 것은 한 쌍. 그리고 나서 또 써줘요. a maid and it's mate. 수컷과 그것의 짝. 결국 이것도 암수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쭉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가라고 지금 하시는지 나열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엄청 복잡해진 것이 왜 그런 거냐면 영어 표현하는 것이 우리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런 것들이요. 7 pairs of every kind. 모든 종류 중에서 일곱 상. 그런데 그 모든 종류는 어떤 것 중에서냐면 깨끗한 동물의 모든 종류 중에서 일곱 상.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요런 표현 잘 알아두시면요. 나중에 아 그 모든 종류의 한 쌍 두 쌍 요렇게 할 적에 그렇게 하고 뒤에 깨끗한 동물 깨끗하지 않은 동물 넣어주면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거 익숙해지려면 중요한 거 많이 읽기입니다. 이렇게 설명 듣고 나서 많이 읽어보세요. 직독직해 볼게요. Take with you. 너와 함께 데려가라. 7 pairs of every kind of clean animal. 모든 종류의 깨끗한 동물 중에서 일곱 상을 데려가라. A mate and its mate. 암수로. And one pair of every kind of uncrean animal. 모든 종류의 깨끗하지 않은 동물 중에서 한 쌍씩을 데려가라. A mate and its mate. 암수로. 암수 한 쌍씩. 암수 일곱 상씩. Dream. And also seven pairs of every kind of bird. 그리고 또한 일곱 상. 이번에도 일곱 상이래요. 근데 보면요. Every kind. 모든 종류. Bird. 모든 종류의 새들 중에서 일곱 상을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또한 모든 종류의 새들 중에서 일곱 상을 데려가라. Mate and female. 이번에는요. It's mate 대신에. 앞에는 it's mate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Female. 메일은 수컷. 메일은 수컷. 그래가지고 암수. 얘도 마찬가지로 암수. 이런 뜻이에요. To keep. 컴마 찍고 이제 to keep이 왔잖아요. 독립된 문장으로요. 주로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To keep their various kinds alive. 요게 keep이란 동사가 오면 앞에 제가 find 과거형이 found였죠. 그래서 A가 오고 B가 옵니다. 이렇게 올 적에 A가 B라고 하는 상태가 됐다는 것을 알다 발견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누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형용사 품사 중에서 형용사라고 하는 게 온다고 그랬죠. keep이 똑같아요. A, B가 올 수 있는데 얘 마찬가지 형용사가 올 수 있거든요. A가 B라고 하는 상태로 있도록 유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keep은 유지하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A, B가 나왔을 때 A, B를 어떻게 관련지어서 해석할 것이냐. 이걸 계속 연습해주면 됩니다. their various kinds가 A가 되겠죠. 다양한 종류들이 their various kinds 그들의 다양한 종류가 arrive 살아있도록 유지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양한 종류가 계속해서 생존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니까 결국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throughout the earth. 이건 도처예요. 땅 위 곳곳에서, 땅 위 모든 곳에서, 땅의 모든 곳에서 이런 뜻으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땅의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살아있게 해줘라. 이런 거. 요런 keep이나 find 같은 뒤에 올 때 어떤 모양이 오는지를 알아두시면요. 나중에 해석할 때 어떤 문장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 그것을 위해서 직독직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직독직해 해볼게요. And also seven pairs of every kind of bird. 그리고 또한 모든 종류의 새들 중에서 일곱 쌍씩을 데려가라. Made and female, 암수로. To keep their various kinds arrive. 그들의 다양한 종류가 생존하도록, throughout the earth, 온 땅 위에. For seven day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From now, 지금으로부터. 7일이 되면. Seven days from now. 그럼 지금부터 7일이 되면. I will send rain. 내가 비를 보낼 것이다. 위를 뭐뭐할 것이다. 내가 비를 보낼 것이다. On the earth, 땅 위에. For 40 days and 40 nights.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게 사용하세요. 40 days라고만 해도 되는데. 뭐, 그럼 40일이잖아요. 근데 밤낮 계속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낮이라는 의미로, 이것을 밤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40일의 낮과 40일의 밤 동안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주야라고 돼 있죠. 40주야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40일의 낮과 40일의 밤 동안 내가 비를 보낼 거야. And I will wipe. 이거 wipe는 없애다.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From the face of the earth. 땅의 표면으로부터 뭘 없앨 건지는 뒤에 나와 있어요. Every living creature.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I have made. 내가 만들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땅의 표면으로부터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사이에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몰라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생략된 거 찾으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순서대로만 해석하면 돼요. Every living creature.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없앨 것이다. I have made.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모든 살아있는 생물. Have PP라고 한 것은요. Have made는 have PP. 그래서 이전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다. 이미 만들었고. 지금도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의미를 주고 싶은 것 뿐이에요. 이거 이제 현재 완료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느낌상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는 우리말은 자연스럽게 과거 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직독직에 가겠습니다. 7 days from now.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I will send rain on the earth. 내가 땅 위에 비를 보낼 것이다. For 40 days and 40 nights.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에 And I will wipe from the face of the earth. 땅의 표면으로부터 없애버릴 것이다. Every living creature I have made. 내가 만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시 읽겠습니다. 의미를 그릴 거예요. 직독직해 했던 걸 떠올리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물으면서 소리내서 읽을 텐데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The Lord then said to Noah, Go into the ark, you and your whole family, because I have found you righteous in this generation. Take with you seven pairs of every kind of clean animal, a male and its mate, and one pair of every kind of unclean animal, a male and its mate, and also seven pairs of every kind of bird, a male and female, to keep their various kinds alive throughout the earth. Seven days from now, I will send rain on the earth for 40 days and 40 nights, and I will wipe from the face of the earth every living creature I have made.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저는요. 여기 부분. 진짜 계속 노아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는 이 세대 가운데 너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 살아있게 해주신 게 아니고요. 노아와 모든 가족이 살게 되었죠.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모든 가족이 살았고요. 또 하나, 또 하나. 깨끗한 동물들은 일곱 쌍씩, 불결한 동물들은 한 쌍씩 생물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어요. 지면에 모든 생명체를 없애실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암수 일곱 쌍과 암수 한 쌍씩, 그리고 암수 일곱 쌍의 새들, 이것들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이걸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아, 너무 나는 전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며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게 속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듣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릴 때까지 영어성경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어느 순간 영어 문장이 우리말처럼 확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